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성령님께서 친히 알려주신다. 그리고 믿게 해주신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마찬가지로 성령의 증언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물로만이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은 성령의 증언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왜 지셨는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을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저의 죄 때문이었고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세상을 탓하고 또 저의 처한 환경을 탓하면서 암울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나는 이렇게 죄라도 지으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핑계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곤 했었죠. 그런데 그날 그렇게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것을 제가 마음에 깊이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바로 저라는 것을 깨닫고 한없이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달라진 것이었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죄에 대해서 분별이 되기 시작하고 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생기게 되고 또 이후의 삶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또 소망과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마음에 직접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거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또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를 그러한 순간을 거듭남이라고도 하죠. 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순간이다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이죠.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을 참으로 믿게 되고 또한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확장되어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뒷부분에 하나님의 자녀를 이라는 말이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들인 것이죠. 사실 2절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는 그런 말씀이 먼저 나오긴 하지만 어차피 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고 계속 순정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연말에 이웃을 섬기고 또 피로회복, 헌혈을 하고 연약한 교회와 지체들을 돕고 또 해외 성교사님들을 돕는 일을 왜 하는 것입니까? 저에게 가끔 이것을 왜 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딱히 그분에게 대답을 바로 해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정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웃을 돕고 연약한 지체들을 또 섬기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어오신다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건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참으로 난감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 삼으시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순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는 것을 때론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또한 성경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5장 3절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힘들지 않은 것인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신 완성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고 사랑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거나 또 노력하다가는 자칫 자기의의만 높아지고 또 교만하고 그래서 남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는 그러한 죄들을 범하기가 쉽게 되는 것이죠. 신약의 바리세인들 또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암송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인지도 몰랐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도 그들 안에는 없었겠죠.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미워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다 또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아무리 다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복된 것들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 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는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서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는 죄가 있습니다. 모든 죄가 사실은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면 그 지옥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죄가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죄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그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다시금 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크고 무서운 죄는 가장 결정적인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 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도 중보해야 할 기도 제목 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갑자기 맞이하게 되어서 슬픈 그런 장례식도 있고요. 또 깊은 사연이 있어서 슬픈 장례식도 있지만 가장 슬프고 애통한 장례식은 고인이 예수 믿지 못하고 회개함 없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장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장례를 화려하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고 또 그 무덤을 화려한 비석으로 치장을 해놓았다 그렇게 준비해놓았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큰 의미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앞에 철저한 회개로도 나아갈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 예수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그 은혜를 꼭 전하고 그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회개의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시기를 건면합니다. 세 번째로는 참 생명을 주시는 것인데요.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죠. 공중에 권세자분자라고도 합니다. 사단을 그 가운데서 사단은 우리에게 죄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상 또 죄를 지으면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또 정죄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괴롭히며 형편없는 존재를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삶이 계속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만듭니다. 관계에 단절이 오고 또 비관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스스로는 자존감이 낮아서 남들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삶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죄짓지 않게 옆에서 계속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도우시는 분이 주 예수님이십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20절 말씀에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요.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지켰던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저는 그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그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21절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띄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근심하고 돌아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재물은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죠. 세상에서 우리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재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더 큰가요? 세상이 더 큽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더 크십니까? 재물이 더 큽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더 크십니까? 부자 청년처럼 이렇게 예수님과 무언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고 또 고민하게 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과 비교하는 그런 비교 대상이 아니십니다. 세상과 예수님을 이렇게 앞에 놓고 우리가 망설이면서 우물쭈물거리면서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우리 삶의 최고의 존재가 아니다. 유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고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만 선택하고 의지해야 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5장까지 읽었는데 요한사도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건면하는 말씀이 그래서 2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 그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사랑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있는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의 참된 기쁨과 생명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일가 친척 위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개명들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알미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자매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 몸을 사랑하듯 그렇게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 상대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섬기듯이 또한 예수님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또 교우들과 나눔에 아버지 그 사랑이 또 세상에서 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다른 하나님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처음과 끝이 한결같고 겉과 속이 같은 저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연말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래 망설임없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사랑을 아버지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과 다른 것들을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랑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개인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유일하신 분이심을 아버지와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과도 주임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이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죽게 있으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님을 전신으로 믿고 따르고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아버지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족들 사랑하는 친척들에게도 주 예수님 누구신지 친히 알려주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의 회개가 일어나고 참회하고 통곡하고 아버지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아버지 천국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들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참된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